자,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레지스터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 많이 좀 힘드셨죠? 기지개도 좀 켜시고 커피 한 잔 또 놓고 잠깐 이 머리가 지금 막 CPU가 타올라요. 지금 너무 과열됐어요. 잠깐 식히시면서 커피 한 잔 하시고 또 계속 구강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식혀야 돼요. 자, 우리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는 우리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중앙처리 장치 CPU잖아요. 이러한 중앙처리 장치 CPU가 연산장치, 제어장치 또는 각종 기업을 담당하는 레지스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연산장치에는 무슨 가상기도 있고 보수기라는 것도 있더라. 오버플로우 검출기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 상태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 이러한 것들을 공부했고 각각의 장치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자, 그리고 제어장치가 있어요. 제어장치가 하는 역할은 명령을 가지고 옵니다. 명령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해석을 하고 각 장치들로 명령 신호를 보내줘요. 지시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따라서 제어장치가 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어장치는 명령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고 해석된 명령을 실행할 각 장치들에게 지시신호를 보내는 이러한 장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이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제어장치의 내부 구조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도 등장했고 명령 해석기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명령 레지스터도 있었죠. 주격 장치로 보내기 위해서 주소 레지스터,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명령이나 데이터를 읽어와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도 공부했고요. 그 다음 부호기, 각종 장치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부호기라고 하는 것도 공부했어요.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전반적인 내용을 이 전강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레지스터를 묶어서 정리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8강을 그대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8강을 설명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CPU가 과열될 정도로 머릿속이 막 혼란스러워요. 자, 그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복습을 하면서 자,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쭉 명령이 실행되는 과정을 한 번 다시 복습하시면 이제 명백히 각종 레지스터나 각종 장치들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항상 당부드립니다. 첫술에 배부르라고 하면 안 돼요. 한 번에 다 암기 안 됩니다.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이 내용 다 까먹겠죠. 그러나 2회독, 3회독 정도 복습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내용들이 자연스러워 여러분 것이 될 것이에요. 욕심을 부리지 말자.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가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레지스터, 이전 시간을 한 번 쭉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지스터가 무엇이냐? 이걸 모르실 분들은 없죠, 이제. 자, 레지스터라고 하면은 기억장치인데 자, 기억장치는 여러 가지 계층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최상위 기억장치가 레지스터라고 한다. CPU 안에 있는데 이 레지스터는 기껏해봐야 몇 비트밖에 저장을 못해요. 자, 이적 강제에서 공부했지만 32비트,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32비트 컴퓨터는 32비트 크기의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레지스터 하나의 크기가 32비트를 저장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안에 이 CPU 안에 자, 여기 제어 장치가 있겠죠? 그 제어 장치 안에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이러한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레지스터들의 하나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32비트를 저장한다고요. 따라서 32비트를 보내고 자, 따라서 버스도 32비트고 레지스터의 크기도 32비트가 되고 따라서 버스를 통해서 32비트를 한꺼번에 가져오고 그 32비트를 레지스터에 저장해놓은 다음에 그 32비트를 한꺼번에 처리한다. 이것이 바로 워드라고 하는 단위의 개념이었어요. 됐나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레지스터는 최상위 기억장치죠.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그러나 용량은 기껏해봐야 수십 비트밖에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용량은 굉장히 작아요. 자, CPU 내부에서 처리할 데이터나 또는 처리할 명령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그러한 임시 버퍼 이것을 레지스터라고 한다. 됐죠? 깔끔하죠? 오케이. 자, 레지스터 정의해봅니다. 중앙처리장치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어라든지 또는 연산의 중단 결과값 자, 이것들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임시 기억장소를 우린 뭐라고 한다? 레지스터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대부분의 연대검터는 주기억장치 자, 메인메모리라고 하면 주기억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메인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옮겨와서 자,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결과값을 다시 어디로 보내요? 주기억장치 메인메모리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주기억장치라고 하는 메인메모리에서 자, 앞으로 이제 주기억장치 그러면 메인메모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자, 이때 메인메모리는 램을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자, 램이라고 하는 주기억장치 물론 캐시 메모리도 있지만 자, 램이라고 하는 주기억장치에서 CPU로 데이터나 명령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CPU에서 처리를 하면 그 결과값을 다시 주기억장치로 기억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나 데이터가 전송되는 이러한 버스를 데이터버스라 그랬어요. 명령어버스라는 건 없습니다. 데이터버스를 통해서 전송하게 된다. 됐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데이터버스는 양방향성의 특징을 갖는다. 기억나십니까? 계속 복습시켜드리고 있어요. 자, 됐습니다. 자, 따라서 레지스터 정리를 했고 이러한 레지스터는 크게 자, 컴퓨터 내부 기억장치 중에서 자, 액세스 속도 또 외계어 나왔네. 자, 액세스라고 하는 건 접근이라는 소리예요. 접근 속도가 가장 빠르다. 다시 말하면 현존하는 기억장치 중에 가장 빠른 최상위 기억장치가 레지스터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러한 레지스터는 범용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용 레지스터가 있어요. 자, 물론 고속으로 동작할 수 있는 플립플롭으로 구성된다. 또 외계어가 나왔는데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억소자예요. 기억소자. 자, 뒤에서 이제 플립플롭을 하나의 강자로 자세히 정리할 건데 기억소자인데 얘는 1비트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소자예요. 비트 하나 값 5V냐 2.5V냐를 가지고 와서 그 비트 하나 값을 저장하는 소자가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소자가 있어요. 이 플립플롭 소자가 레지스터를 구성하는 소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플립플롭은 1비트를 기억한다라고 했으니까 32비트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플립플롭 32개가 묶여서 하나의 레지스터를 구성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컴퓨터가 32비트 컴퓨터라면 플립플롭 32개가 묶여서 하나의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이러한 레지스터 크기가 하나가 32비트가 되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자, 따라서 플립플롭 이거는 아, 기억 소자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기억 소자를 말한다. 이 플립플롭이 모여서 하나의 레지스터를 구성하게 된다. 됐죠?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플립플롭은 자세히 정리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D형 플립플롭을 조합하여 레지스터를 구성한다. 자, 이것도 이제 뒤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외독하신 분이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D형 플립플롭은 입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특징을 갖는 그러한 플립플롭인데 D형 플립플롭을 통해서 레지스터를 구성합니다. 자,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 T형이라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따 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T형 플립플롭으로 레지스터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자, 이거 잘못된 거예요. D형 플립플롭을 통해서 구성한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래독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D형 플립플롭이 도대체 뭐냐? 지금은 당연히 모르죠. 자, 근데 뒤에 이제 플립플롭 강제가 따로 있어요. 그걸 듣고 나면 아, D형 플립플롭 이런 거구나. 아실 수 있으니까 다 하고 이제 다시 이제 2회독을 할 때 지금 강좌를 보신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자, D형 플립플롭은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값으로 사용하는 게 D형 플립플롭이에요. 자, 따라서 D형 플립플롭으로 레지스터를 주로 구성합니다. 자, 이러한 레지스터는 범용과 특수용이 있어요. 범용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레지스터예요. 이 레지스터 범용 레지스터에는 별의별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를 범용 레지스터라고 하고 특수용 레지스터는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레지스터를 특수용 레지스터라고 해요. 우리 이 전 강좌에서 뭐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네 MAR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네 또 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네 기억나세요? 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네 이름도 특이하죠. MAR MBR 프로그램 카운터 그 다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자, 이러한 레지스터는 전부 어디에 해당한다? 특수용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따라 특수용 레지스터는 뭔가 컴퓨터 CPU 내부에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만든 레지스터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를 특수용 레지스터라고 해요. 우리가 이 전 강좌에서 공부했던 수많은 레지스터들 뭐 상태 레지스터도 있었고요. 자, 연산장치의 상태값을 기억하는 상태 레지스터도 있었고요. 메모리의 주소값을 기억하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있었죠. 자, 뭔가를 읽어오면 저장하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도 있었고요. 자, 명령을 저장하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도 있었죠. 자, 누상기라고 하는 줄여서 어큐믈레이터 ACC로 줄였습니다. 누상기라고 하는 놈도 레지스터고요. 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가 있었죠. PC로 줄였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PC가 아니에요. 프로그램 카운터의 약자예요. 이게 다 레지스터입니다. 자, 이름도 특이하죠. 자, 이렇게 특이한 이름이 있는 만큼 이러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레지스터를 특수용 레지스터라고 해요. 자, 얘들은 다른 거 안 합니다.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다른 거 저장할 수 없어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무슨 데이터가 올 수 있어요? 절대 못 와요. 주소값만 기억해서 그 주소값을 주기억 장치로 보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를 특수용 레지스터라고 하고 이러한 레지스터 이외에도 컴퓨터에는 다양한 값들을 가지고 와서 저장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사용되는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그러한 레지스터들을 범용 레지스터라고 해요. 얘들은 이름이 따로 없어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레지스터에 R을 따서 R1 레지스터 또는 R2 레지스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별도의 이름이 없어요. 됐나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렇죠. 특수용 레지스터를 공부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이걸 공부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는 특수용 레지스터 이러한 특수용 레지스터리 과연 무슨 역할들을 수행하느냐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거를 복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레지스터의 종류 및 기능으로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명령 레지스터 명령을 가지고 와서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명령 레지스터죠. 그러면 외우지 마시고 명령 레지스터는 연산장치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제어장치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럼요. 제어장치죠. 제어장치가 명령을 가지고 와서 해독을 하고 실행을 지시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명령 레지스터는 제어장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레지스터예요. 명령 레지스터라고 하면 쉬운데 우리 컴퓨터에서의 명령을 인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외계어 하나 또 나왔어요. 뒤에서 이제 우리 공부할 겁니다. 인스트럭션이다 그러면 컴퓨터의 명령 컴퓨터에 전달되는 명령을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요. 그 명령을 가져와서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처리하기 위해서. 이전 강좌에서 설명드렸지만 3 더하기 4를 계산해라 컴퓨터에게 이야기하면 이 더하기라고 하는 것은 add라고 하는 값으로 바뀌어요. 물론 이건 또다시 add에 해당하는 코드 값으로 바뀌겠죠. 이런 코드 값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더하기라고 하는 add, 이 코드 이걸 뭐라 그래요?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령 그 중에서도 op코드라고 하는데 이따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따라서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명령 레지스터예요. 더 설명드릴 게 없죠? 두 번째 주격장치로부터 읽혀진 연산자 연산자 op코드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뒤에서 이 다음 강좌에서 명령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미리 잠깐 살펴보면 컴퓨터는 미국에서 발전했잖아요. 우리 한글의 어순은 목적어가 앞에 옵니까? 뒤에 옵니까? 앞에 오죠. 그죠? 밥을 먹다. 밥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앞에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오잖아요. 밥을 먹다. 책을 사다. 됐죠? 목적어가 앞에 나오죠. 그런데 영어는 어때요? 동사가 앞에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나오죠. 그러면 컴퓨터가 미국 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명령어의 어순이 요 놈을 따르겠어요? 요 놈을 따르겠어요? 그렇죠. 요 놈을 따르죠. 지들 말 갖다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의 명령은 동사가 앞에 나와요. 목적어가 뒤에 나와요. 3을 더해라 그러면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3을 더해라. 3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앞에 나오고 더하라라고 하는 동사. 실제 명령은 더하라라고 하는 게 이게 명령이잖아요. 동사죠? 이게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미국의 어순을 따르기 때문에 더하다라고 하는 동사 add가 앞에 나오고 3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명령어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실제 더하라라고 하는 요 놈. 요게 컴퓨터에 전달될 때 실제 코드값이 전달된다고 했죠. 그죠? 요 놈을 뭐라 그러냐면 op 코드라고 해요. 이걸 연산자라고 하고 더하라. 빼라. 보펴라. 나누어라. 다시 말하면 동사예요. 동사. 동사가 먼저 나오고 뒤쪽에 나오는 요 놈을 오퍼랜드라고 하는데 컴퓨터는 이렇게 직접 3을 더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3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에 있어요? 주기억 장치에 있어요. 따라서 주기억 장치에서 3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 3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3이 저장되어 있는 뭐가 나온다? 주소값이 뒤에 나와요. 예를 들어 3이 메모리 백번지에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add 백번지라고 하는 주소값이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백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add 더해라 이 소리예요. 이게 명령어의 구성이에요. 이 다음 강제에서 공부할 것도 다 배웠네. 우리 컴퓨터에서의 명령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발전되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애들의 어순에 따라서 더하라 빼라 곱해라 나눠라 실제 명령에 해당하는 동사 부분이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몇 번지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목적어에 해당하는 놈이 뒤로 갑니다. 이것을 오퍼레이션 코드 연산 코드라고 이야기하고 이 놈을 오퍼랜드라고 해요. 주소값. 실제 피연산자 값.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 거고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명령 레지스터가 기억하는 거는 이 놈이겠어요? 이 놈이겠어요? 이 놈은 주소값이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제 뭔가 막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주소값이니까 어디로 보내줘야 될까요? 주기역 장치로 주소값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슨 레지스터를 거친다 그랬어요. 그렇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죠. 얘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백번지란 값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로 가서 주기역 장치로 가서 백번지에 있는 값 3을 찾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명령 레지스터는 뭘 기억한다? 이 놈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놈. add라고 하는 이 명령 코드. 이 명령 코드를 뭐라고 한다? 연산자 또는 op 코드. operation 코드라고 한다. 어려워요.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일부러 외울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가 보다 하고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명령 레지스터는 당연히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제어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쭉 내용들 읽어보세요.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을 명령 해독기에 의해서 명령 해독기로 보내주죠. add라는 놈이 명령 레지스터로 와서 이 명령 레지스터에서 해독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해독기에서 우리 인간이 다 저장해놨죠? add에 해당하는 코드가 들어왔을 때는 이러이러한 장치들이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 인간이 다 만들어서 컴퓨터에 넣어놨어요. 그 놈을 찾는 거예요. 명령 해독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메모리 주소 address 레지스터 그러니까 줄여서 뭐라 그래요? MAR 앞으로는 이제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줄여서 address 레지스터 또는 MAR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약자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MAR 메모리 address 레지스터 자꾸 듣다 보면 이제 귓속에 들어와요.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메모리 address 레지스터 따라서 이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가 바로 주소 버스선을 통해서 주기역 장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읽고자 하는 명령이나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는 어디에? 주기역 장치에 기억되어 있죠? 이때 주기역 장치는 뭘 말한다? RAM이라고 하는 주기역 장치 RAM을 의미한다. RAM의 주소값 address address 주소로 address라고 그래요. 주소값을 기억하기 위한 레지스터 연산 장치에 있을까요? 제어 장치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제어 장치죠. 제어 장치로 가서 명령을 찾아와야 되니까. 됐죠? 따라서 역시 제어 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MAR의 크기는 메인 메모리의 최대 용량과 연관된다.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주소 레지스터의 크기는 메인 메모리의 최대 용량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소의 개수가 많다는 거는 용량이 큰 거고 주소의 개수가 작다는 이야기는 그 주기역 장치의 용량이 작은 거잖아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제 이해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지 하고 알 수 있어요. 뒤에서 자세히 또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건데 개념만 말씀드리면 메모리 주소로 address던 주소값을 처리하잖아요. 그럼 주소를 처리하는 주소가 많다는 건 용량이 큰 거죠. 처리할 주소가 적다는 건 메모리 용량이 작은 거죠. 메모리가 기업 공간 10개밖에 없어요. 이 놈하고 메모리 기업 공간이 1000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1000개가 주소값이 아무래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주소 레지스터의 크기는 결국 주기역 장치 메모리의 크기와 연관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버퍼는 임시기역 장치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주기역 장치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가 뭐로 연결되어 있다? 데이터버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주기역 장치에서 명령을 읽어드리든 데이터를 읽어드리든 일단 어디로 온다고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일단 옵니다. 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지고 오면 자 여기에서 연산에 필요한 값이다. 그러면 누산기, 어큐뮬레이터 자 누산기로 보내주고 다시 말하면 연산 장치로 보내주는 거죠. 자 가져온 값이 만약에 명령어드라. 그러면 누구한테 보내줘야 돼요? 우리 이전에 배웠던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기역 장치에서 무언가를 가져온다 그러면 주기역 장치와 데이터버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레지스터는 CPU 안에 뭐밖에 없다?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통해서 이제 각종 장치들로 보내주는 거죠. 물론 거꾸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주기역 장치로 저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못 갑니다. 누구한테 보내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받은 값을 주기역 장치로 보내서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 버스는 양방향 버스. 머릿속에 자꾸 들어갑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주기역 장치로부터 인출해온 명령이나 또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고 자 이제 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온 명령이나 데이터를 각종 레지스터들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는 워드를 구성하는 비트 수에 따라 결정된다. 당연한 거죠. 자 워드가 32비트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32비트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니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는 당연히 32비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워드의 크기와 동일해야 된다.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는 뭐와 같다? 자 워드를 구성하는 워드의 사이즈 다시 말하면 워드의 비트 수 워드의 크기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 자 64비트 컴퓨터라면 64비트의 데이터를 가지고와 상꺼번에 처리하니까 데이터 버스선도 64개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도 64비트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쭉쭉 나가잖아요. 데이터를 리드, 읽어드린다는 이야기죠. 주격장치로부터 읽어올 때 또는 주격장치의 라이트, 저장을 할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레지스터가 뭐다?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다. 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울트라 캡슝 나이스 짱 중요하다라고 유수가 별표 100만 개 치시라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카운터라고 하는 거는 1, 2, 3, 4 숫자를 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곧 명령어의 집합인데 이 명령들은 기본적으로 순차대로 처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100번지 처리했으면 그 다음 101번지, 102번지 순서대로 처리돼서 이렇게 쭉 갑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카운터 계속 이식 자동 증가하죠? 100번지 명령 가지고 처리하면 이제 101이 되고 101번지 또 가지고 와서 처리되면 102가 되고 따라서 항상 명령이 처리될 때 항상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가 뭘 가지고 있어요? 다음 주소값을 가지고 있죠. 다음 명령의 주소값을 얘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그렇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주소 레지스터로 보내주면 그 주소 레지스터 값을 가지고 가서 찾아오겠죠.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1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명령 처리할 때 1 증가된 값을 또 보내주고 또 가져오면 얘는 또 1 증가되고 됐나요?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뭐다?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역할이다. 물론 중간에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실행되다가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104번지를 실행하다가 갑자기 104번지 명령이 점프 명령이에요. 점프 건너뛰라. 이걸 이제 분기한다 그럽니다. 분기한다 그 소리는 잘 실행되다가 다음 거 실행하나 갑자기 건너뛰는 거예요. 이런 점프 명령이에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104번지 실행을 합니다. 열심히 실행하고 있어요. 지금 104번지 명령을 가지고 와서 실행하고 있다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105를 기억하고 있겠죠. 얘는. 지금 104번지 실행하고 있으니까 얘는 105가 됐겠죠. 104번지 명령을 가져오는 순간 얘는 105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증가해서. 됐죠? 그런데 문제는 점프래요. 점프해서 500번지로 건너뛰라는 거예요. 자, 104번지 명령을 가지고 왔더니 500번지로 점프하라네? 그러면 500번지로 쭉 건너뛰어야 됩니다. 이걸 분기한다 그래요. 그럼 이런 분기가 일어났을 때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의 105라는 얘 다음 주소 105번지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너뛰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얘는 뭘로 바뀌어요? 105에서 500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다 문제예요. 분기가 일어났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주소값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어요? 순차대로 쭉 실행해서 101, 102, 103, 104. 자, 지금 104번지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104번지 명령을 가져오는 순간 얘는 105로 바뀌었죠? 다음에 처리할 명령은 105번지다. 이 소리예요? 근데 104번지 명령을 가지고 왔더니 점프 500이랍니다. 500번지로 건너뛰래요. 그러면 105번지로 가지 않고 500번지로 건너뛰어야 되죠? 그럼 이제 105번지라는 값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제 500번지에서 501번지, 502번지 계속 여기서 가야 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500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501번지, 502번지 계속 넘어가면서 다음 다음 명령을 여기를 쭉 실행해서 순차적으로 가게 되죠. 이런 걸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초보자가 아니에요. 됐나요? 조금 어렵다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해독대는 다 이해하실 거니까. 자, 프로그램 카운터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울트라 캡슘 잘 나와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제가 강조했는데 프로그램 카운터 나왔는데 틀렸다. 슬프죠? 유서가 슬퍼합니다. 여러분들 똥침놀 거예요.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역할이 뭐라고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오케이? 당연히 제어장치에 포함되어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제어장치가 올바른 순서로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명령을 인출하면 자동으로 이식 증가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명령을 가져오는 순간 프로그램 카운터는 자동으로 1 증가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주소 또 가져오면, 명령을 또 가져오면 얘는 자동으로 또 1 증가하고. 됐죠? 오케이. 자, 이런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설명을 안 해주고 외워.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분기명령어가 실행되는 경우에 그 목적지 주소로 갱신된다. 이제 아하, 이해되셨죠? 그렇죠? 순차적으로 쭉 실행되다가 분기명령, 점프명령 같은 것들이 실행돼 버리면 중간에 건너뛰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건너뛸 주소로 이제 바뀌어야 거기서부터 또 계속 순차적으로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제 의미 이해되셨죠? 오케이? 아, 누산기 레지스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레지스터들은 전부 제어장치와 관련 있는 레지스터였어요. 그런데 누산기 레지스터라고 하면, 이 놈은 특이하게 연산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레지스터죠. 그렇죠? 연산장치에는 누산기 레지스터와 상태레지스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자, 뭔가 연산을 수행하다가 결과값이 0이 나왔느냐, 양수냐, 음수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느냐, 이러한 상태값들을 저장하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상태레지스터와 누산기, 어쿠물레이터라고 해요. 어쿠물레이터, 줄여서 ACC라고 합니다. 자, 이 누산기 레지스터와 상태레지스터는 연산장치에 포함돼서 연산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됐죠? 자, 그럼 누산기의 정의가 뭐냐면, 연산입력값이나 연산결과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데 사용하는 레지스터. 연산장치에 포함되어 있는 레지스터예요. 자, 3더하기 4를 계산해라 그러면, 3과 4라고 하는 이 값을 주기억장치로부터 가져오겠죠. 그러면 누산기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물론 그때 뭘 거쳐요?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를 거치겠죠. 자, 주기억장치로부터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를 거쳐서 누산기로 보내줍니다. 그럼 누산기가 3과 4라고 하는 값을 받아서, 자, 이것을 이제 누구한테 보내요? 그렇죠, 애더한테 보내는 거예요. 애더가 뭡니까? 가상기, 컴퓨터에서 더셈을 수행하는 가상기라고 하는 처리장치로 보냅니다. 그럼 얘가 이제 실제 연산을 해요. 그래서 7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러한 것들 이제 우리 뒤에서 자세히 공부합니다. 그럼 이 7이라는 결과값을 또다시 누산기로 보내요. 그럼 이제 누산기에는 새롭게 7이라는 결과값이 들어오죠? 그럼 이 결과값을 또다시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를 통해서 또다시 주기억장치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산기 레지스터의 역할은 뭐냐면 연산입력값, 3 더하기 4 할 때 3, 4. 이러한 연산입력값. 그리고 연산된 결과값 7. 이러한 것들을 가상기로부터 받아서 자, 연산입력값이나 연산결과값을 비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뭐다? 누산기 레지스터. 영어로 Accumulator. 됐나요? 의미 이해 되셨죠? 한 번에 안 외워줘도 좋아요. 의미만 그냥 그렇구나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연산장치에 포함되는 레지스터다. 따라서 누산기 레지스터나 상태 레지스터는 연산장치에 포함된다. 이러한 것도 기억해두시고 자, 주소 부분이 하나밖에 없는 1주소 명령 형식에서 결과자료를 넣어두는데 사용한 레지스터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자, 1회독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자, 지금 2회독을 하시는 당신은 아시죠? 그죠? 아하, 그렇지. 2주소 명령하면 뭐라고요? 누산기라고요. 0주소 명령하면 뭐라고요? 스택이라고요. 제가 뭐라는 거야 도대체. 자, 1회독 하시는 분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1회독 끝나고 2회독. 자, 30일 뒤에 2회독을 하고 있는 당신은 지금 끄덕끄덕 하고 있을 거예요. 0주소 스택, 2주소 누산기. 자, 따라서 누산기는 0주소라고 하는 0주소 지정 방식에서 활용된다라고 하는 거. 자, 1회독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플래그 레지스터가 또 뭐야 이게? 자, 플래그 레지스터가 바로 뭐냐면 상태 레지스터예요. 상태 레지스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플래그 레지스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왜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하느냐. 이건 뒤에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상태 레지스터라고도 하고요. 플래그 레지스터라고도 해요. 따라서 이제 시험 문제의 플래그 레지스터다. 또는 상태 레지스터다. 이렇게 나오면 두 개가 같은 말이라는 거. 일부러 또 외우지 마세요. 계속 반복해 드릴 거예요. 얘가 뭐 하는 거라고요? 프로그램이 뭔가 막 연산을 하잖아요.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값이 0이 나왔는지 음수가 나왔는지 양수가 나왔는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 야, 이제 오버플로우도 알아요. 그렇죠? 오버플로우는 지정된 기업 공간보다 연산 결과값이 더 커서 얘는 8비트밖에 저장을 못하는데 8비트로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255가지밖에 안 돼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배워요. 진법에서. 자, 그런데 연산 결과값이 갑자기 10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뭐가 발생했다? 범람,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하죠. 자, 이러한 것들을 저장하는 그래서 지금 CPU가 연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저장해 두는 이러한 레지스터를 플래그 레지스터 또는 상태 레지스터라고 한다. 자, 시스템 내부에 순간순간에 상태가 기록된 정보 그래서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라고 나왔죠. 상태값을 말해요. 역시 뒤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상태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대. 플래그 레지스터라고도 하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연산 장치에 포함되어 있어서 막 연산을 해요. 연산하는 결과 중간중간에 어떠한 지금 연산 상태에 있는지 지금 어떠한 결과들이 나왔는지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상태 레지스터야. 대충 듣기로 양수가 나왔는지 음수가 나왔는지 결과값이 혹시라도 결과값이 0이 나오지 않았는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저장한대.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나머지 쭉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베이스 레지스터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이스 레지스터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다음 다음 주소 시작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되는 주소가 뭐냐를 기억하는 게 베이스 레지스터예요. 자 보조기업 장치에서 보조기업 장치에서 주기업 장치로 내가 실행한 프로그램이 읽혀진다. 자 이제 우리 유식한 말로 유식한 말도 아니고 영어로 뭐라고 한다? 로드한다 그랬잖아요. 자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주기업 장치로 적재 로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얘가 그때그때 어디에 가는지 달라요. 자 지금 여기로 왔습니다. 주기업 장치 정체 중에 자 이후에 주기업 장치 계속 있어요. 그 중에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500번지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900번지까지 사이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 500번지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주소값이 어디에 기억돼요?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기억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뭔가를 실행할 때 이 베이스 레지스터는 이 값을 어디로 보내줘요? 프로그램 카운터로 500번지라는 값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 카운터는 500번지 가져오고 그 다음에 501번지 가져오고 그 다음 502번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명령이 시작되는 최초의 번지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첫 명령이 저장된 주소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베이스 레지스터예요. 시험 문제 나올 거 없어요. 자 인덱스 레지스터 역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세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 시프트 연산하는 데 사용되는 레지스터 밀기 연산을 하는 데 사용되는 레지스터 전혀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CPU 내부에서 연산이 실행되는 과정 우리 지금까지 조각조각을 공부했는데 이제 그것을 전부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전부 조립해서 과연 CPU 내부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명령 처리가 일어나고 각각의 레지스터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제가 이제 시각화해서 쭉 설명을 드리면 아하 저렇게 동작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8강에서 배운 거 다 복습했잖아요. 새로운 내용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새 강의 노트에 쭉 설명되어 있을 텐데 설명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막 그림 보면 머리가 뱅뱅 돌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 설명 차분히 들어보시면 자 우리 컴퓨터는 이전 강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기가 헬트짜리 CPU다 그러면 3기가 30억 번의 동작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클럭 주파수가 30억 번 발생하죠. 이 주파수 신호가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이 내부 장치들이 동작을 하잖아요. 1초에 30억 번의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린 뭘 보는 거냐면 30억 분의 1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 컴퓨터 CPU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30억 분의 1초에 그 상자를 열고 그 시간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컴퓨터 일반이라는 감옥은 경의적인 아주 경이로운 감옥이에요. 자 세상에 어떤 감옥이 어떤 학문이 10억 분의 1초라고 하는 시간을 분석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10억 분의 1초 시간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유수의 강의 노트에 이러한 그림이 있을 건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근데 몇 가지 눈에 들어와요. 아 MBR, 메모리 퍼퍼 레지스터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주소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주소 처리기 자 그 다음 해독기 명령 해독기겠죠? 명령 해독기 그 다음에 뭐 순서기라는 게 있대요. 제어 신호 발생기라는 게 있댑니다. 자 이게 제어 장치래요. 자 그 다음 이쪽은 주격 장치래요. 자 데이터버스 그 다음 어드레스 버스 자 그리고 여길 봤는데 명령 레지스터래요. 명령 레지스터를 했는데 앞에가 연산 코드 뒤에가 주소 필드 아까 설명드렸죠? 명령어는 자 앞에 동사가 나와요. 명령 그걸 OP 코드라고 그래요. 자 명령 코드 OP 코드 연산 코드 그 다음에 뒤쪽에는 주격 장치 주소가 저장된다고 했죠? 그 주소 값을 주소 필드 오퍼랜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애드백이라고 하는 실제 명령이 있다면 애드백이다 그러면 이 애드라고 하는 거는 실제 컴퓨터로 전달될 때는 일령의 코드 값으로 전달되겠죠? 그래서 연산 코드 또는 명령 코드라고 하고 또는 OP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오퍼레이션 코드 뒤에 나와 있는 이 100이라는 건 값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100번지라는 뜻이죠. 자 100번지 따라서 100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더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나온 거죠? 자 따라서 이건 뭐예요? 주소입니다. 주소 이 주소 값을 뭐라고 한다? 오퍼랜드라고 한다. 아직 몰라도 좋아요.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명령이 이렇게 저장된다는 소리예요. 하나의 명령이 저장되니까 뭐다? 명령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보이네요. 자 이제 전체적인 구성 요소가 이제 눈에 들어옵니까? 아 이런 장치들이 있대더라. 자 따라서 여기는 CPU예요. 자 CPU고 자 여기는 뭐예요? 주기억 장치 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구성을 보면 우리 컴퓨터는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장치가 서로 연결될 수는 없어요. 물론 제어 장치는 신호를 보내는 신호선이 다 각종 장치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전에 설명되었지만 보세요. 프로그램 카운터도 주소를 처리하죠. 다음에 처리할 명령어의 주소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도 주소를 처리하죠.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주소를 여기로 보내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32비트 버스다 그러면 32가닥의 전선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얘하고도 연결하고요. 얘하고도 따로 연결하고요. 얘하고도 따로 연결하고요. 이런 장치들하고 다 따로 연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5천만 가까운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먼저 가구수로 따지면 예를 들어 천만이 된다고 해봐요. 천만 가구가 있는데 이 천만 가구를 전부 길로 연결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버스라고 하는 버스 공통도로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는 단순무식한 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치들과 주기역 장치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주기역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레지스터는 오직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만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주기역 장치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을 데이터버스라고 해요. 1위로는 데이터도 갈 수 있고요. 명령이 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통해서만 주기역 장치로 주소를 보낼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직접 못 보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프로그램 카운터가 주소값을 MAR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얘가 다음에 가져올 명령어 주소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주소값을 얘한테 보내면 MAR이 받아서 이놈이 이제 주소 버스를 통해서 주기역 장치로 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안에는 우리 뒤에서 공부하게 될 많은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와요. 명령이 실행되기 위한 첫 단계로 무엇을 수행하느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MAR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컴퓨터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값을 보내줘라. 어디로 보내주냐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라. 얘가 명령이 실행되는 첫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동작이에요. 뒤에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다 축제됩니다. 이거를 그냥 외웁니까? 안 외워져요. 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이제 알고 있으면 아 프로그램 카운터가 다음에 실행할 명령이니까 그럼 명령 처리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주소값을 MAR로 일단 보내줘야 돼요. 주소 레지스터로. 그래야 그 주소를 받아서 그 주소값으로 해당 명령을 찾아온다 말이에요. 인출해온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돌아가는 모양을 이제 한번 실제로 한번 볼 테니까 차분히 잘 보세요. 침착하게. 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가 지금 100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는 100번지에 있다는 뜻이죠. 그럼 조금 전에 99번지를 지금 처리하고 있었겠죠. 그죠? 자 99번지 처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에 있던 100번지라는 값을 어디로 보내요? MAR로 보내줍니다. 자 따라서 메모리 어드레스 주소 레지스터는 100번지를 받죠. 자 이 100번지라는 값을 주소 버스를 통해서 쭉 주기역 장치로 보내줍니다. 그럼 주기역 장치는 이제 주소 처리기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자 주기역 장치의 주소 처리기가 받아서 어 뭐합니까? 여기도 주소 처리기가 있지만 주기역 장치 램에도 주소 처리기가 있어요. 자 따라서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이 값이 쭉 전달되겠죠. 자 근데 이때 자 보세요. 잠깐 사이에 어떤 동작이 일어났냐면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MAR로 이렇게 100이 갔죠. 보내놓고 나서 얘는 자동으로 어떻게 돼버려요? 101로 증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되어 있고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동으로 계속 이식 증가한다 이 소리예요. 됐나요? 자 다시 봅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가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더라. 그럼 이제 100번지 명령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 따라서 이걸 직접 주소 주기역 장치로 보낼 수 없으니까 자 주기역 장치와 주소 버스로 연결되어 있는 MAR로 보내줘요. 그래 놓고 나서 프로그램 카운터 자동으로 이리 증가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 100번지라고 하는 값을 어디로 보내줘요? 주기역 장치로 이제 전송을 해줍니다. 자 그럼 주기역 장치가 100번지를 받아서 실제 100번지를 찾아가요. 자 100번지를 열심히 주소 처리기가 찾아왔더니 100번지 쭉 주소가 있고 100번지가 있는데 이 100번지의 명령을 찾아왔더니 어떤 명령이 있었냐면 자 100번지 여기 있네요. 자 여기 100 쭉 있어요. 100번지가 왔어요. 100번지를 받았으면 이 100번지를 가지고 이제 실제 100번지를 찾아온 거예요. 100번지를 찾아왔더니만 무슨 명령이 있냐면 로드 110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앞서 우리 공부했던 거 복습합니다. 명령은 앞쪽에 연산 코드가 나온다 그랬죠? 뒤쪽에 오퍼랜드 주소값이 나온다라 그랬죠? 자 따라서 로드 110 그러면 로드라고 하는 게 읽어와라 이 소리잖아요. 이게 명령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110이라고 하는 이놈은 값이 아니라 주소가 되는 거예요. 110번지 값을 읽어와라 이게 명령이에요. 자 지금 100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이 로드 110이라고 하는 명령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찾았어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이진 코드겠죠? 자 그럼 이놈을 보냅니다. CPU로 보내줘야 돼요. 데이터버스를 통해서. 명령어지만 데이터버스를 통해서 갑니다. 명령버스는 없어요. 자 따라서 데이터버스를 통해서 이놈이 쭉 전송이 돼서 어디로 가요?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로 들어옵니다. 자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로 로드 110이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딱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로 로드 110이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왔어요. 이 CPU 안에 있는 제어 장치가 제어를 해요. 저는 쭉 설명드렸지만 제어 장치가 하나하나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한테 신호 보내서 야 니 주소값을 MAR로 보내 신호 보내줘요. 그럼 얘가 MAR로 보내주죠. 그럼 또다시 MAR로 신호를 보내서 야 너 주격 장치로 보내 주격 장치로 보내줘. 이 모든 것들을 제어 장치가 관리 감독을 합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어쨌거나 이제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로 가져왔어요.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어 장치가 얘한테 신호를 보내줘요. 이걸 어디로 보낼 거냐? 명령이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내야 되는 거고 이 가져온 값이 데이터다 그러면 이놈을 어디로? ALU 연산 장치로 보내서 연산을 하도록 연산 장치로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잠깐 기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명령이니까 이놈을 어디로 보내요? 명령 레지스터로 보내줘요. 따라서 명령 레지스터로 전송이 돼서 로드 11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는데 자 명령 레지스터 로드는 연산 코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110번지라고 하는 놈은 주소값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명령 레지스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명령 레지스터로 들어온 값 중에서 연산 코드 값은 어디로 가요? 이 명령 코드 로드 이게 뭔지 몰라요? 컴퓨터는 지금 물론 실제로 전달된 건 이러한 이진 코드겠죠. 로드에 해당하는 이진 코드 값을 받았을 거예요. 우린 로드라고 하지만 그럼 이게 뭔지 모르니까 컴퓨터는 도대체 이러한 코드가 들어왔을 때 무슨 장치가 무슨 동작을 해야 하는지 우리 인간이 다 저장해놨어요. 그 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놈을 찾기 위해서 누구한테 보내요? 해독기. 다시 말하면 명령 해독기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 뒤쪽에 있는 110번지라고 하는 이 놈은 110번지로 가서 뭔가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110번지라고 하는 주소는 주소 처리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보내줘야 돼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110값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로드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아서 해독기가 해독을 하고요. 해독을 하는 동안 110번지라고 하는 값은 다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에서만 주소값이 이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퍼랜드 값이 돌아왔을 때 얘도 여기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령 레지스터에서 MAR로 주소값이 가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거치게 하면 좋은 거예요. 자, 주소를 무조건 찾아갈 땐 이 놈도 얘한테 보내고 이 놈도 무조건 주소는 얘한테 보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주격장치로 보내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우리 CPU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110번지라고 하는 값을 여기로 보내줘요. 자, 얘는 이제 어디 됐어요. 이렇게 해서 로드 값은 여기로 들어왔고요. 자, 로드 연상 코드 값은 명령 해독기로 들어오고 110번지라고 하는 주소값은 주소처리기를 통해서 어디로 와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줘서 110이라는 값이 들어와요. 자, 조금 전에는 100이었지만 이제 110이라는 값을 받았죠? 그러면 이 110이라는 값을 또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주격장치로 보내주겠죠? 이런 모든 명령 지금 누가 내리고 있어요? 제어장치가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110번지라고 하는 값을 주격장치로 보내서 110을 딱 보내줘요. 그러면 주격장치에 있는 주소처리기가 110을 받아서 실제 110번지를 찾아옵니다. 자, 110번지를 찾아가려네? 110번지를 딱 찾아와요. 자, 110번지에 찾아왔더니 여기에 80이라는 값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80이라는 값을 찾았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쭉 데이터버스를 통해서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로 보내줘야 되죠. 자, 따라서 메모리 버퍼레지스터는 이제 얘는 필요 없어요. 새롭게 80이라는 값이 딱 들어와서 저장되겠죠. 자, 제어장치가 신호 보내줍니다. 자, 메모리 버퍼레지스터야. 너 데이터 받았지? 그거 명령 레지스터로 보내면 안 돼. 그거는 꼭 연산장치로 보내줘. 연산장치 누구? 누상기. 자, 그러면 이 80이라는 값을 쭉 해서 어디로? 연산장치 누상기한테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80이라는 값을 쭉 전송해서 누상기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로드라고 하는 값을 다 해독해서 이제 이거 했으니까 자, 이제 다음 명령으로 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명령 처리가 끝났어요. 자, 로드 110이라고 하는 명령 처리가 끝났죠. 자, 110번지로 가서 110번지에 저장되어 있던 찾아와서 110번지에 저장되어 있던 80이라고 하는 값을 읽어왔잖아요. 그러면 로드 110번지라고 하는 이 명령은 처리가 끝났어요. 이제 처리가 끝났으니까 다음 명령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명령은 여기에 기억되어 있잖아요. 아까 100번지 처리했으니까 이제 101번지. 그러면 이 101번지 값을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제 다음 명령 처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 처리 끝났어요. 자, 여기에 있던 로드 110은 끝났어요. 얘는. 그럼 이제 여기서 얘를 실행해야 되겠죠. 101번지 명령으로. 그러면 그 값을 갖고 있는 게 이놈이에요. 따라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항상 MAR로 보냅니다. 시험 문제라고 했잖아요. 명령 처리가 시작될 때 첫 번째 무조건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어디로 가요? MAR로 가요. 명령이 처리될 때 무조건 첫 번째로 수행되는 단계예요. 됐죠? 자, 따라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이제 110번지는 이미 찾아왔으니까 새롭게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값을 받아서 101로 바뀝니다. 그럼 얘는 자동으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동으로 또 1 증가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101에서 얼마로 바뀌어요? 102로 바뀌어요. 오케이? 아하. 자, 그러면 MAR은 또다시 101을 주소버스를 통해서 자, 주격장치로 보내줍니다. 주격장치는 101번지를 받아요. 자, 그래서 또다시 101번지를 찾아와야 되겠죠? 101번지를 찾아와서 명령을 보니까 add110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자, 이러면 얘가 명령 코드죠. add라고 하는 놈이 op코드, 명령 코드고 110이라고 하는 것은 주소값이죠? 자, 그러면 이 add110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또다시 데이터버스를 통해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죠? 얘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add110이라는 명령을 새롭게 받아요. add110이. 그러면 이거 명령이니까 어디로 보내줘요? 명령 레지스터로 보냅니다. 자, 따라서 로드110은 지워지고 새롭게 add110이라고 하는 값으로 명령 레지스터 값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아하. 그러면 add는 어디로 가요? 해독기로 가겠죠? 명령 해독기로 가겠죠? 110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로 가요? 쭉 와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아니라 쭉 와서 유리로 오겠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자, 그 과정이 수행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add라고 하는 명령은 해독기로 전송돼서 add는 여기로 들어와서 새롭게 add가 들어오면 해독기는 이게 뭐하라고 하는 건지 찾아요. 자, 그 다음에 112번지라고 하는 값은 또다시 전송돼서 어디로 들어와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새롭게 110이라는 주소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됐나요? 데이터 찾아와야 되잖아요, 112번지. 자, 그러면 주소버스를 통해서 112번지 찾아갑니다. 여기 있네요. 자, 112번지를 보내줘요. 주소버스로. 그럼 112번지를 찾아와서 112번지에 뭐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자, 찾아봤더니 30이라는 값이 있어요. 자, 그럼 112번지에 30이라는 값을 어떻게 할까요? 역시 쭉 올려보내서 데이터버스를 통해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내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있던 이 명령 지워지고 30이라는 값을 새롭게 봤죠? 자, 그럼 이제 제어장치가 또 신으로 보내줘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야. 데이터 가져온 거를 연산장치 누상기로 보내. 그러면 30이라는 값이 누상기로 들어와서 자, 여기 3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add라고 하는 명령을 해독했어요. 해독을 했더니 아, 누상기로 가져온 두 개의 값을 더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신호를 보내줘요. 신호를 보내서 연산장치로 신호를 보냅니다. 야, 누상기에 가져온 값 두 개 있지? 그거를 가상기로 보내서 더해 하고 이제 명령을 지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명령이 처리되는 과정을 아이고, 힘들다, 그죠? 머릿속이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과정인데 아직 정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막 헷갈리고 도대체 뭐 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한두 번 돌려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실행된 과정을 보면 첫 번째 100번지의 명령에는 로드 110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110번지를 읽어오라는 거예요. 110번지에 있는 데이터 80을 읽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명령 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명령은 101번지죠. 그래서 101번지 명령은 add 110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112번지의 값을 가져와 더해라 이 소리예요. 따라서 112번지에 있는 값 30을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가져온 30이라는 값을 누상기에 다 조장시켜놓고 이 놈 두 값을 더하도록 하는 이러한 두 개의 명령이 처리되는 과정을 본 거죠. 얼마 동안? 30억 분의 1초 동안 지금 돌아가는 시간을 우리 분석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전체적인 내용 이해되세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과정이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가 뭐하는 역할이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값을 처리하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으로 20 플러스 된다고요. 됐죠? 오케이. 자, 주소값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를 통해서 주소값이 보내져요. 그럼 찾죠? 찾아서 보냅니다. 보내면 일단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오죠? 그게 명령이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내고 데이터면은 연산장치로 보내줍니다. 됐죠? 자, 그럼 명령 레지스터는 명령 코드값과 오퍼랜드, 주소값을 받아요. 주소, 명령 코드값은 해독기, 명령 해독기로 보내고 주소값은 또다시 MAR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MAR에서 다시 해당 데이터를 찾아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천천히 다시 한 번 제가 빠르게 한 번 해볼 테니까 이제 좀 수월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장치가 있는데 프로그램 카운터가 지금 100이 있어요. 100번지 실행해야 되죠? 제일 처음, 명령이 실행되는 제일 첫 단계가 뭐라고요?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요. 프로그램 카운터를 MAR로 보내라. 그래서 100번지를 받아요. 그럼 100번지 명령 가져와야 되겠죠? 주소 버스를 통해서. 얘는 100번지를 보냈으니까 자동으로 플러스 1에서 100이 돼버려요. 됐죠? 그럼 이제 이 MAR이 100번지 받은 거를 주소 버스를 통해서 보냅니다. 100번지를 받죠? 그럼 실제 주소값 중에서 100번지 여기를 찾아와요. 자, 100번지를 찾아왔더니 무슨 명령이 있어요? 로드백십이라고 하는 명령이 저장되어 있더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드백십이라는 명령은 어디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내죠?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로드라고 하는 명령과 110. 자, 명령이니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보내죠. 따라서 로드는 명령 코드니까 여기로 저장되고 그 다음 110이라는 건 주소값이니까 이 주소필드로 저장되죠. 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따라서 로드, 110 이렇게 저장되죠. 그럼 로드 명령은 해독기로 보냅니다. 110번지라고 하는 주소는 MAR로 보내겠죠. 됐죠? 자, 따라서 다음 단계가 로드라고 하는 연산 코드는 해독기로 보내고요. 자, 그 다음에 110번지라고 하는 주소값은 다시 MAR로 보내요. 자, 그럼 MAR은 110이 되겠죠. 자, MAR은 110값을 새롭게 받아서 이걸 또다시 주소버스로 보냅니다. 그러면 110번지를 찾아오겠죠. 자, 110번지 찾아왔더니 8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더라. 그럼 그 80이라는 값을 데이터버스를 통해서 MBR로 보내죠. 자, 따라서 새롭게 80이 들어와요. 자, 이 80은 데이터니까 여기로 보내면 안 되죠? 어디로 보낸다? 그렇죠. 연산 장치, 누산기로 보내줘요. 자, 그럼 첫 번째 명령 처리가 끝났죠. 이제 읽어왔잖아요. 로드, 110 읽어왔죠. 그러면, 물론 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얘를 해독한 거예요. 얘를 해독해서 제어장치가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 주소를 얘한테 보내게. 그래서 110번지 값을 읽어오게. 왜? 얘가 110번지 값을 읽어오라는 명령이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명령 처리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프로그램 카운트에 101이라는 이 주소가 다음 실행할 명령 주소죠. 이 놈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로 보내죠. 얘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으로 일이 증가한다고요. 따라서 다음 102번지로 바뀌죠. 자, 101번지 값을 주소버스로 보내요. 그래서 101번지를 찾아옵니다. 자, 101값 받았어요. 101번지 찾아와서 두 번째 명령을 찾아가요. 자, 두 번째 명령이 add110이네요. 자, MBR로 보내겠죠. 그러면 80 지어지고 add110이가 들어오겠죠. 자, 명령 레지스터로 보내야 되겠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자, add가 여기로 들어올 거고 112번지가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add는 어디로 보낸다? 해독기로 보내고. 자, 해독기로 보냈더니 add가 들어왔어요. 그럼 얘 이제 해독하겠죠. add가 뭐하라는 건지. 자, 그 다음에 112번지라고 하는 주소값은 다시 어디로? MAR로 보내진다. 자, 따라서 MAR은 112로 바뀌어요. 그러면 역시 112번지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112번지를 받아서 112번지를 찾아가죠. 자, 112번지 찾아갔더니 자, 이번에는 30이란 값이 있어요. 30이라는 값,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보내겠죠. 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30이 들어왔어요. 이 값은 자, 명령이 아니니까 제어 장치가 신호를 보내줘요. 야, 그거 연산 장치 누산기로 보내. 그러면 30이란 값이 누산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오죠. 그러면 add라고 하는 명령을 해독해서 이제 가상기로 신호를 보내서 두 데이터를 더하는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 아이고, 힘들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단한 걸 공부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눈 깜짝 칼사의 30억 분의 1초라는 시간 동안 이 복잡한 CPU 내부에 있던 이 복잡한 장치들 불과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강을 듣기 전까지 팔 구강을 듣기 전까지 아무것도 이걸 그 순간에 이걸 봤다면 저게 무슨 소리야 했을 텐데 이제는 이 복잡한 과정이 다 완벽히 여러분께 되진 않았지만 아, 그런 거구나 정도는 됐어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종의 레지스터들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쉽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 번 빠른 속도로 배속을 빠르게 해서 과정을 쭉 보시면 아하, 각각의 레지스터들의 역할이 무엇이냐가 다시 여러분 머릿속으로 들어올 겁니다. 두 시간, 두 개의 강좌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복습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완벽히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죠. 다음 2에 독하실 때, 3에 독하실 때 이제 여러분께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순간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